저거는 막걸리야 저거도 막걸리야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게임이냐. 해도 해도 넘어 냈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옥불을 줄 순 없잖아. 유황키 굿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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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게이드.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자식은 왜 자꾸 물음표에서 쳐다가지고 이러는 건데. 진짜 답없는 상황이네. 진짜 답없는 상황이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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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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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 남으면 이기는 게임. 하지만 살아 남는다는 건. 강하다는 것. ㄴㅆ. 아이 저 엄마. 어느 세월에 때려서 잡고 있냐. 한계돌파. 써야겠다. 나는 공격력도 2배. 항어력도 2배다. 오잘레 미. 둘 다 두 배 다 과로님 몰루 아무 생각 없이 이벤트맵 돌아서 정신차리고 보니 몸이 푸지 250번 돌려야해요 살려주세요 그거 앱플레이어 매크로 쓰는 수 밖에 아니 전장 플러스잖아 갖고싶다 구상 아깝네 대충 정리 됐나 지울 것도 없네 이제 지울 것도 없네 지울 것도 없네 제 저 근데 이거는 한계돌파 태우면 안되는데 쟤 힐해서 못잡음 얼탱이 없네 아이 힐 만 안하면 한계돌파차도 되는데 장신 장신 안개를 넘어서는 어퍼컷 야 투사야 넌 내 상대가 안 돼 아 졸라붓어 으아 아니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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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법규비를 주우수하십시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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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을 텐데 아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아 참 재물 줘 빨리 벅벅 아 전개 돌파 태울걸 아니다 에잇 회피 만들고 가지 뭐 이번엔 오히려 몸박이 필요가 없어졌네 몸박이 했음 필요없는 카드인데 안개 돌파 사신하면 피도 차는데 몸박을 왜 쓰지 징끈 불조각 하나로 다 안돌아가니까 징끈도 같이 써야겠다 아 아 아 아 아이고 고생도 이런게 고생이 아크라 힘들땐 이펙트를 생각하렴 걔가 더 힘들단다 그래도 어퍼컷 들고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현류 없으면 힘 안오르고 진짜 멋지우게 애매하네 지옥불 지울까 지옥불 지울까 지옥불 지울까 아 이거 치우지 말걸 또 아까처럼 화상 대참사 날텐데 기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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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썼다 차 못써야되는데 기사님 쇠물 마참네 쇠물이다 그건 쇠물인데요 왜 저거 때렸지 근데 상관없다 몸박다리 몸박다 800원짜리 쓰레기 게임이라 비쌤없는건데요 1개 돌파 1개 돌파 3방어 카드네 어둠이 하나 주제 하나 더 줬어 마찬 몸 마찬 몸 아 내 7골드 하나 더 지을 수 있는데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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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덕분에 그 노멀리티 먹을 수 있었으니까. 아주 좋았다 이말이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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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